16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66탄도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토질 수 있고요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 잡도록 할텐데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1000%인데 제가 원하는 금액까지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2000% 수익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제가 2000만원으로 측정을 했고요 자산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료 추천주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천천히 보시면 그 방법론을 다 자세히 알려드릴 것이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66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잘하면 뭐 1000원 이하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빠지면 이런 종목은요 전재산을 팔아서라도 매수를 하실 그런 대박이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맥시멈 최하 1000%서부터 많게는 2000% 수익이 왜 터지는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위기의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잠재 자산이 무엇보다 이 종목은 천원입니다 만원입니다 만원 자 잠재자산이 만원인데 이번 종합주가가 아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냐 2100원까지 빠졌습니다 만원짜리가 2100원 빠졌으니까 자 2000원 잡고 다소 토막이 난 거죠 잠재자산에 비해서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의 대박 주식 시리즈에 이미 추천을 드려서 85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 벌써 4년째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급락장에 2100원에서부터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냐 38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85% 올랐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삼성전자에 아직까지도 올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정신 차리십시오 동학개미운동에서 지금 빨리 빠져나오셔야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질근질근 빠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첫번째 신호탄이 터졌죠 이제 두번째 신호탄이 터질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자 지금은 이 종목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얼마든지 수익 내세요 수익 내셔도 제가 특정 구간을 돌파를 쉽게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분명히 올 텐데 자 그러면 이번에 2100원인데 IMF가 터지고 이건 그냥 국가부도가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국가부도 플러스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이번에 전조점 2100원을 깨면서 무조건 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로 보는가 천원까지만 빠진다 라고 해도 아홉 토막이 난거에요 아홉 토막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천원까지 계산을 잡으면 목표가를 만원을 잡을 겁니다 자 목표가를 만원을 잡으면 1000%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 천원에서 반 토막만 더 나면 얼마입니까 500원이잖아요 이런 초유의 사태가 터질 수가 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이 만원짜리가 천원까지 때려주고도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피고 생 지랄을 떨어도 만원짜리가 천원짜리까지 떨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는가 왜 이번에 만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겠습니까 자 만원에서 2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원까지는 때려주고도 원래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이 오거든요 대공황이 오면 그냥 내 자산 열 토막이 다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천원 그러면 맥시멈 천원으로 잡고 들어가세요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러면 1000%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천원을 깨고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목표가를 만원을 잡으면 몇 프로입니까 2000% 아닙니까 2000% 자 지금 제가 1900개 종목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터지는 종목을 166탄째 제가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미친 짓거리를 왜 하겠습니까 제 이 동영상 보시고 저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여기 지금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 아닙니까 여기 240개 종목 이 240개 2016년도에 이때의 수익률 평균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터지는 종목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최하 1000% 짜리니까 저도 살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살 겁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시는 분들도 이 종목에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경제 대공황이 올 때 그때 가서 똥을 좀 못 가리지 마시고 저를 미리 찾아오셔서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자만이 1000% 3000%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종목 발굴을 지금 계속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놔야 저희 카페에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때가 되면 이번에 이렇게 100% 먹듯이 이번에는 100%지만 이제 1000% 짜리 2000% 짜리를 선물을 앵겨 주는 거고 저도 거기에서 대박 치려고 지금 부지런히 종목 발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으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2년의 고리를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선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거나 국가부도가 터질 때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자 그리고서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를 이제 터지는 구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제가 돈 버는 능력 그 다음에 그동안의 수익률 그리고 나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4년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자 이제 이 종목이 2000원을 깨고 날아가면 저는 맥시멈 최하 500원을 본다 500원 아 500원 이하로 떨어지면요 이건 그냥 하늘이 나한테 떼돈을 볼라고 그냥 주가가 빠지는 거죠 쇳복을 안겨주는 건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 종목 500원 떨어지면은요 2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따먹고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동영상 바로 밑에 이렇게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유료 추천 그 다음에 무료 추천 돈보는 비결을 배우는 방법 해가지고 자세히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해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 166탄 자 잠재 자산 정보라고 하는 거 이 잠재 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 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다 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는 이미 작전 세력들이 벌써 어 몇 년 전서부터 이 주가에 이제 작전이 이미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잠재 자산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경제 금융 이론을 만들어 놓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저희 카페 추천주에요 자 이미 100% 가까이 올랐잖아요 100% 가까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에 미쳐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셔야 된다 라고 그랬죠 정신 차리십시오 전 재산 다 물려 버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삼성전자에 몰빵 터트리는 사람은 피눈물을 곧 흘리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 오시는 길 지금 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서 이제 제 동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삼성전자 지금 정리하신 분들 꽤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 오겠다 무조건 저를 찾아 오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요 이 멤버십 회비 뭐 비싸지 않습니다 2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200만원을 먼저 내시고 저를 만나실 수 있는 어 날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멤버십 로 가입하시면은요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연 6%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어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고액 자산가들이 이미 한 달 넘게 예약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셔도 한 달 기다리셔야 돼요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한 달 넘게 기다리셔야 되고요 고액 자산가들은 제가 주말 주일날 여태까지 시간 배정을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어 하루에 두 팀씩 만나고 있는데요 돈이 없는 분들 자산 1억 이하 소액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 어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고액 자산가들하고 다 예약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적은 분들은 주중에 오후 3시서부터 9시 사이에 어 2시간에서 3시간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밖에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라도 저랑 인연을 맺으실 분들은 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240개 종목을 다 산 거예요 어 이전에 주식 수익률 보셨죠 자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요 뭐 대박 주식 시리즈 166개를 모조리 싸그리 매수하시면 다 1000% 이상입니다 세월만 기다리시면 무조건 떼돈이 들어온다 회비 아끼지 마시고 어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어 무조건 다 싹쓰리 하시고요 자본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50% 할인 받으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 돈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5억이 될 수 있는데 5%만 먹어도 10%만 먹어도 그 회비는 뽑고도 남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돈 버는 사람하고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 그 길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2020년도가 넘어가면 2020년도가 넘어가면 이때 2016년도에 말한 겁니다 2020년도가 넘어가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4,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내가 하락장에다가 얘기하겠다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급락이 온 날 요 날 이 포스트 글을 잘 지켜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금융위기 그리고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신호탄이 터졌다 첫번째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합주가가 반등이 온다 라고 해가지고요 넉넉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십시오 빨리빨리 정리하지 않는 분들은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저만이 유일합니다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 아무리 찾아 봐서 그 잘났다는 사람들 다 들어 봐야 저처럼 저렇게 고점에서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 똑같이 추천해 가지고 홀딩 했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저랑 같이 추천을 하고 같은 날 매수했던 회원님들의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돈이 되는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보통 40개씩 50개씩 샀습니다 싹쓸이 하면 무조건 다 대박이 터진다 돈이 되는 종목을 그냥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돈이 되는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업투자 수익률인데요 300개 400개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자 배워서 훗날 직장생활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나중에 노후에 얼마든지 매일 전업투자 하면서 이렇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매일 벌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무료 추천주는요 이 국민기업 관성회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하십시오 자 나는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사람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과관계를 맺으셔서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없으면은 그냥 몸뚱아리로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들어오셔서 2년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진정성을 보이는 분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드리고 드릴 수 있는 방법 여기 카페에 자세히 포스트를 썼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십시오 자 이제 구인구직 광고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회 타이틀을 걸고 자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유사 업종 뭐 일을 하시면서 목회 활동을 하실 분 유튜브에서 목회 활동을 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광고입니다 이 포스트를 자세히 보시고요 지원하실 분은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연 설명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잠재재산은 만원이다 재무구적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미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대박을 이미 쳤던 종목입니다 꼭지 목표가를 치고요 약 4년 전서부터 작전 세력들이 다시 하락장으로 배팅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시 작전을 1000% 2000%를 해 먹기 위해선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를 다 빼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들어왔다 더군다나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이제 인생 배팅을 승부수를 올인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최하 1000% 에서요 쇳복이 터지면 2000% 이상이 터지는 종목입니다